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저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만 아니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한 형제 자매들 똑같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고 기다립니까? 다시 한번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 옥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느냐? 잘못하면 사람 말 듣고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예의 꼴을 먹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내 영혼의 새로운 활기가 넘칩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소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면서 설교 듣기 전에 마음 준비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 눈에 보이는 설교자 사람 귀에 들어오는 인간의 어떤 요란한 단어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지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살리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같이 머리 숙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주님이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건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울어 교육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령이 기뻐뛰도록 만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훈뻑 젖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읽으면 한 가지 사실을 자주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과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실까? 저는 에르미야 1장 5절 말씀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처음에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요사 현대말로 말하면 너, 너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차원이 깊고 높고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하고 총동원해서 추구해도 절대 그 끝을 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전지는 무한하고 무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틀림없이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비록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시고 세상 앞에 보였지만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한 청년이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함을 소유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정말 예수님은 전지하시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옆 페이지에 있죠. 2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험을 해서 압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사실을 좀 더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재미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끔 설교자로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큰 것이니까 아시겠지 우리가 뭐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 하면 아 유명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의 신비는 너무 하찮은 것을 자세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한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 하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면 60억분의 1입니다. 저는 수학적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나 60억개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종이에 거기에 그 세미한 입자들이 모여서 한 지면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중에 60억 분의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수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는 그 존재는 없는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를 세밀히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불가해한 진리입니다. 해버거리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작은 자도 면밀히 살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주를 파악하시는 것은 모래 하나를 파악하는 데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는지 그 광대하신 전지하심의 그 깊이 속에서 우주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는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은 해안에 밀리는 잔 물결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면밀히 살피시는데 전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소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나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대뜸 참 다른데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기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이 와를 다 살펴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사람 딱 보고 미리 무언가를 짚어서 말씀하시는 사례가 있었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보라 하죠. 몇 절입니까? 47절 보라. 이게 감탄이란 말이에요. 감탄사. 예수님이 지금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 저 청년 하는 말이죠. 이야 저 청년. 그렇죠. 저 친구 하는 말이죠. 보라. 왜 그렇게 하는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가 없는 없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시고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감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속을 그렇게 들다보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은 한 수 더 뜻이죠. 내 친구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놓은 차. 무화과나무에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느라.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그냥 폭삭 거꾸러졌습니다. 자기는 그저 나이가 뭐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비슷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호감이 가서 찾아왔지만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자기 내면을 환히 깨뚤러보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화과나무아래에 혼자 있을 때 벌써 자기를 알아보았다고 하니 이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란 말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라삐요.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앞에 놓고 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은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간사라는 뜻이 뭡니까. 간사하다 간사하다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코 좋은 인상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교하고 사악하여 발라맞추며 남을 쏘기는 재주가 있는 것을 간사하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강교하고 사악하여 발라맞추며 남을 쏘기는 재주가 있는 것이다. 우리 본문에 이 간사함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이 간사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낚시꾼이 고기를 낚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입장에서 볼 때 낚시꾼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그 낚시에 있는 이끼를 물도록 하기 위해서 낚시의 이끼가 밥이 움직이도록 여름껏 달지요 달고는 그것도 달아놓고 가만히 있나요?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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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꾸 고기를 유혹하잖아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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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두 시간 끈질기게 어떤 사람 반쯤에 앉아서 얼마나 간사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한번 물었다 하면 인정사정이 있나요? 확 해버리면 그냥 물속에서 끌려 올라오죠. 얼마나 지독합니까. 인간 정말 지독해요. 그것을 놓고 여기서 간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낚은 아이를 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받고 참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사함이 없다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는 그 다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간사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얻은 새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간사. 그러면 간사 대신에 무슨 이름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그런데 나다나엘은 야곱형의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형의 인간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간사하다 하면 꽤가 많다는 말이에요. 꽤가 많으니까 잘 사람을 속이지요. 속여도 속는 줄 모르도록 속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타고난 간사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처음에? 에서를 속였죠. 자기 형 속였단 말이에요. 속아도 한참 후에 속은 줄 알았어요. 누가 속았어요? 자기 아버지 속였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속였어요? 외삼촌 속였죠. 외삼촌도 속은 줄 알았고 속았구나 하는 것은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을지 몰랐어요. 얼마나 재주껏 속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까지 속였어요? 하나님까지 속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속였습니까? 얼마나 강교하게 사람을 그냥 이 마음대로 주물렀는지 다 녹아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 속이는 사람은 자기도 속아요. 나는 사람, 기는 달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 있다고 결국 자기도 누구와 함께 속아요. 장인될 사람에게 속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속고 이리저리 다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 간사한 사람이 아주 대명사입니다. 주님이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사한 야곱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진실한 사람으로 바뀐 그 야곱처럼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간사한 데가 있습니다. 다 간사합니다. 급하면 거짓말하고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조금 잘못돼도 눈 깜짝하지 않냐고 해치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함에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 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문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현대문명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고독을 파괴하는 것이 현대문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엔조이할 수 있는 거룩한 고독이 있어요. 그것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내 혼자 앉았을 때의 고독이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날 때의 느끼는 고독입니다. 그 거룩한 고독을 현대문명은 사정없이 깨트려요. 뭘과 깨트리나요? 요즘 신문 얼마나 두터워요. 신문 두 가지만 받아보면 일주일 가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거 다 읽으려면 좋게 3시간, 4시간 걸릴 거예요. 다 읽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쉽죠. 방고까지 싹싹 다 읽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자, 이거 이런 데 빠지면요. 이런 데 빠지면 신문 한번 들리면 3시간, 4시간 빠지면요. 무화과나무 아래 언제 갑니까? 꿈에 가야지. 뭐, 별 두려움 없지. 갈 시간 없어요. 게다가 요사이 뭐 텔레비 아시잖아. 유선방송 24시간 뭐 그냥 끊임없는 유선방송 대박이요, 대박이고요. 켜기만 하면 그 보고 싶었던 영화가 그냥 뭐 24시간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언제 무화과나무 아래 갑니까? 영화 보면서 가요? 주여 합니까? 영화 보면서 주여 해봐야 그건 연불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유선방송 트러브에서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좋아하는 대로 뭐 교양강좌 뭐 그 다음에 뭐 시장정보 뭐 원하는 대로 돌려가면서 들으면 하루종일 거기에 눈이 팔리면 언제 성경 봅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컴퓨터 앞에 한번 앉으면 애들은 뭐 10시간 금방 보냅니다. 어른들도 컴퓨터의 묘미를 알고 나면요. 요사이 기능이 다양한 적어도 5,8,6 정도 여러분 가지고 앉으면 그리고 인터넷 좀 사용할 줄 알면 정신없어요. 주부고 뭐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정신없다고요. 자, 이러니 언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유선방송을 엊그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마귀를 신청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신청한 이유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걸 목사가 좀 알아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신청해놓고 보자 그랬는데 아 대단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미국에 가면 그런 그런 방송들이 흔해 빠졌으니까 제가 뭔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러나 거기는 다 영어로 나오는 거고 한국말로 나오면 그것도 매력이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어제까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주자주 가던 사람이 오늘부터 안 갈 수도 있고 어제까지 두 시간 가서 앉아있던 사람이 오늘 한 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어제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던 사람이 일주일 내가 이제는 안 앉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빠졌어요. 얼마나 무섭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저는 토조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한 말을 사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과 고독을 기르자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침실이라도 좋다. 주위의 소음들이 주위의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 머물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식별하라. 매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신다니까요. 1부 예배 시간에 잔순가 하나 참 은혜스러운 거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이랬어요. 그는 나를 만젼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나를 만젼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을 언제 채용 합니까? 내가 그를 언제 느낍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마음이 진실하고 무화과나무 아래를 자주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50절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에 다같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실하기를 원하는 사람 뜻대로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벌이라 축복의 약속하십시오. 그럼 그 더 큰 일이 뭐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다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와 대단하네 여러분 이런거 본일 있어요? 본일 있어요? 야구만 봤죠? 사다리 위에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 대신에 인자라는 말이 들어갔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았어요? 저는 보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날마다 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건 뭐냐? 물론 이 글자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 첫째 해석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자 중보자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나다 나야라 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감격하느냐? 아니야. 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구원자로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어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의 역할을 아시는 나의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봅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말도 옳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우리는 실제로 나의 눈을 똑똑히 뜨고 영광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볼 테니까요. 그래서 나다 나이라 너 굉장한 거 나중에 본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구원자여 제림주로서 항상 우리 눈만 의영의 눈만 열면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아요? 나다 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로메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바돌로메 얼마나 평생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화목시켜주는 구원자로서의 주님의 감격했느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그 당시 어려운 조건을 물었고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들어서 물에다 던져버려 죽었어요. 성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날마다 보면서 바돌로메 는 살았어요. 나다 나엘은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의 환상을 보면서 날마다 살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큰일을 보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 진실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기 위해 자주 자주 무화가 남구하래 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면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 약하면 주님의 영광 보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렇게 먹고 마실 듯이 수두룩한 세상에 단추만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이 편리한 세상에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불과 두 시간 아니면 다섯 시간 길어도 열 시간 아니면 큰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참 굉장한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삽니까 왜 징그리고 삽니까 왜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자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왜 자주 지쳐버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제주대로 살려다가 보면 나중에는 간사해진 인간이 돼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갈증을 느끼고 그야말로 드라이 해버립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원치 않아요 이런 생활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합시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주 갑시다 주님은 그 시간에 나를 주목하십니다 믿습니까 이혼해가지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한글자막 by